아 간만에 건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자리 배치도 좀 바꾸고 보시면 뒤를 보시면은 전에 있던 그런 배경하곤 좀 다르죠 아우 뜯어서 옮기는데 엄청난 시간을 보냈네 이걸 이거를 바꾸면서 동시에 밀도 너무 많아졌어요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반년 일을 한 것 같아요 어 좀 시간이 좀 내기가 힘들어서 그동안 좀 미뤘던 게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 지금 시간이 어 7월 9일 토요일 그리고 아 이제 일요일이 넘어가는 시간이고 네 새벽 12시 10분이네요 어 안 그래도 지금 좀 전까지 계속 그 남은 일을 좀 하느라고 지금 지금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네요 그 좀 집중을 최대한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오늘 할 거는 음 그렇게 뭐 어려울 것 같진 않은 걸로 일단 좀 골라봤거든요 어 일단 제가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도 있긴 하고 어 어 이게 뭐 일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면은 어 진짜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 스케치를 한번 보죠 일단 어 요런 모양의 이제 옷을 할 건데 뭐 그냥 간단 그 기본 나시티에 옆구리에 이제 이런 포인트로 드레이프가 있어요 어 이게 그냥 어 뭐 주름이죠 어 이거를 넣어보는 네 그런 효과를 좀 줘보려고 하거든요 음 음 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 그럼 한번 바로 가보죠 음 뭐 간만에 늘 그랬듯이 음 일단 시각은 시작은 사각형이에요 아 잠시만요 어 보시면 이제 기장 기장이 이제 예 텐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니까 길이를 26인치로 맞추고 그 다음에 가슴 사이즈를 폭으로 해서 가슴은 이제 17 반 17 반에 절반을 나눈다 그러면 8.75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목을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네 목넓이 741 그러면 절반인 3.625 이게 3과 8분의 5 확인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안맥 안목드롭은 3반인치 뒷목은 8분의 7 0.8치로를 주고요 예 자리를 다 잡아놨으니까 여기에 모퉁이를 삭제를 함으로써 이제 뒷목을 깎아내고 안목으로 선을 안방커 주고 이거는 이제 뭐 보신 분들은 아시리라 보고요 늘 해왔던 그런 기본 패턴을 그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숄더 슬로프 가장 밑에 있는 거 1 8분의 1 먼저 자리를 먼저 잡아주죠 어깨너비 어깨너비 13반에 13반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절반 6.75 6 4분의 3 어깨까지 내려줄게요 어 그 다음에 어 여기 아몰드롭 아몰드롭 아몰드롭을 먼저 갈 건데 이게 8 8과 4분의 3 이게 여기에 from hps 라고 써있기 때문에 hps 여기 가장 꼭대기 지점에서 수직으로 8과 4분의 3을 내려준 위치라는 거죠 어 여기로 이제 포인트를 맞춰주면 이렇게 높이를 미리 줬구요 다음에는 음 음 여기 앞품과 뒤품을 재는 그 지점을 hps s 지점에서 6인치 내려온 지점 그럼 여기서 6인치를 내려온 지점이다 그러면 아픔과 뒤품은 결정적으로 뭐냐 아 방금 한 거는 이제 아픔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어 여기 x프론트라고 써져있으니까 어 결국 x백도 똑같긴 하네요 6인치로 뭐 별 다를건 없었네 어크로스 프론트 아픔 아픔은 이제 12 그럼 절반이 6인치로 자리를 잡아주고 먼저 끌어올게요 자 그럼 뒤품 어크로스 백 엣지 투 엣지 12반 그러면 절반이 6.25 여기는 가상선을 하나 그어주고 여기까지 끌어오면 뒤품 라인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어깨 이 숄더 선의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가이드 라인을 하나 뺄게요 여기에 따라서 그의 90도 직각인 선을 목에도 하나 주고 어깨에도 하나를 주고 목 라인을 먼저 만들어보죠 그럼 이렇게 안넥은 뭐 아까 스케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크루넥 어 이렇게 그냥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파는 걸 크루넥이라고 해요 어 그냥 요런 느낌으로 가면 되니까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 선을 기준으로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세워봅시다 한번 절반을 펴서 느낌을 보면서 뒷목을 잡아주고 앞목 음 조금만 음 조금만 음 조금만 너무 파졌나 음 제 생각에선 요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어 쉽습니다 음 다시 원래 원래대로 이렇게 눕혀준 다음에 음 아 여기지 여기 그 다음엔 여기 어깨 여기 암홀 라인을 앞판을 요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음 굴려주고 뒤는 그거보다 살짝만 더 파는 걸로 음 어 일단 요정도 가고 앞은 조금 덜 덜 앞 하면서 좀 좋은 라인을 만들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서 조금만 더 요정도 가죠 일단 음 그 다음에 이제 해야할 것이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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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이 있네요 허리는 15 반 내려온 지점에서 14 43 을 하겠다 15 반 내려간 지점에서 절반인 7.375 음 어 허리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음 그 다음에 수입 밑단 직선거리로 18 4 분의 3 을 하겠다 그러면 18 4 분의 3 의 절반인 9.375 를 요 밑단을 요기까지 끌어가면 되겠지 음 어 허리가 어 상당히 들어가는 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하는게 좋은거에요 사실 이런 옷은 이게 드레이프가 있기 때문에 흠 허리가 널널해 버리면은 드레이프가 이게 그냥 다 이게 처지는 느낌이 나고 이렇게 허리가 좀 짱짱하게 이게 사람 허리에 딱 핏이 딱 되게끔 되면은 이게 드레이프가 탁 펴지면서 이게 느낌이 되게 어 확실히 이게 눈에 확 들어올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들어오게 했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런 주름 이 있는 옷은 좀 타이트하게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어 그 점을 염두를 해두시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패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스펙을 보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냥 진짜 진짜 그림만 줘요 어 그래 그래 놓고 이제 똑같이 만들어 달라는 거죠 어 그러면은 자신의 그 경험과 뭐 이런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괜찮은 옷이 나올지 그거를 이제 스스로 이제 하는 거예요 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장단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편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스펙이 없으니까 자유롭다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스펙의 구애를 안 받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해서 책 잡힐 일도 없어요 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대충 해도 사실 스펙이 없는 거라서 뭐 이렇게 사실 큰 말이 오 같이 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좀 이제 컨스트럭션을 잘 뽑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 거기에 대한 이제 형태 이제 원했던 형태를 이제 딱 이제 그 입맛에 맞게끔 뽑아 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옷일수록 이제 드레이프가 좀 많은 옷일수록 그런게 더 강하다고 보고요 사실 이게 드레이프가 있는 옷을 제가 가급적이면 좀 천천히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패턴을 하고 나서 결과를 봐야 이제 사실 그게 좀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내가 이렇게 실컷 떠놓고 나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제 애매하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3D 프로그램이 요즘 좀 어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 없는 편인데 저희도 3D를 좀 좀 준비를 해보려고 제가 사장님한테도 떼를 써봤는데 너무 비싸 아 그래서 좀 차후에 기회가 되면은 돈벌어서 준비를 하면 좋겠죠 어 그때 가서 진짜 복잡한 드레이프 막 이런 패턴도 하면은 음 음 보는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음 이제 기본 형태는 요정도를 하면 될 거 같아요 음 음 어 적당하지 않나 싶어 음 아 언급을 한 적이 있었나 없었나 를 제가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앞판 같은 경우는 예 뒷판보다 살짝 길며 좋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도 말고 한 4분의 1인치 정도를 더 길게 하는 거죠 앞판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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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판 라인이라고 뭐 이 노란선이 원래 이제 스펙에 맞는 그 부분인데 예 뒷판은 이렇게 이게 왜 이래야 하냐면은 이게 옷을 딱 펼쳐놓고 깔아봤을 때 그 앞뒤가 똑같을지언정 뒤가 더 긴 현상이 발생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어 그거는 거기서부터 이제 틀린 없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안전하게 방지를 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제가 누차 강조를 해왔지만 가슴이 있기 때문에 어 가슴 때문에 이게 좀 이게 떠버리는 분량이 있어서 조금 길게 해야 그나마 좀 이제 그 나중에 착용한 후에 그 밸런스를 맞추는데 조금 더 도움은 돼요 사실 이것만으로 해결을 할 순 없지만 어 그냥 미리 어느 정도 이제 포석을 깔아놓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정도를 하고 이제 떼어내 볼게요 앞판을 먼저 떼고 그 다음은 뒷판을 떼어내고 어 여기 숄더 포워드가 안 나와있네 어 가능하면은 숄더 포워드가 있는게 웬만하면 좋아요 어 특이한 특이하게 이제 아예 숄더 포워드를 0으로 주는게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좀 있는게 좋긴 하거든요 어 어 이제 숄더 포워드는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분량 그래서 앞판에 그 보통 8분의 3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반인치 정도도 많이 쓰기는 해요 8 3이 혹은 반인치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요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럼 이제 브랜드별로도 이제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어떤 브랜드는 이제 8 3을 추구하는 브랜드가 있고 어떤 브랜드는 뭐 이제 반인치를 즐겨 쓰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 본인이 이제 어 알고 있는 선에서 이렇게 음 맞춰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한가지를 더 알려드리자면은 보통 이렇게 앞판과 뒷판이 딱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딱 겹쳐보면 앞과 뒤에 이 폭이 이제 동일하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그냥 가장 어떻게 그냥 베이직한 거예요 어 그냥 똑같이 하는게 그냥 그냥 제일 평범한 거고 이제 다른 경우가 또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앞 앞판 같은 경우에 이제 가슴불량이 있다는 그런게 있어서 이게 모든건 모든 브랜드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이거를 되게 많이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판을 이렇게 4분의 1을 이렇게 키워 그 뒷판은 반대로 4분의 1을 죽여 이렇게 해서 앞과 뒤에 이런 폭의 차이를 주는 건데 이걸 왜 하냐면은 그렇죠 가슴불량 때문에 그런거죠 가슴이 이제 앞판을 밀어내니까 그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옆구리에 있는 절개 부분도 이제 같이 이렇게 밀려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살짝 이제 틀어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어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뒤에 있는 마네킹들 보이잖아요 이제 이거를 더미라고 하는데 이 더미에 따라서도 좀 많이 갈리거든요 이 브랜드별로 가지고 있는 더미들이 다 달라요 어 그래서 어떤 더미에서는 이렇게 해야 좀 잘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더미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안해도 어지간하면은 그냥 잘 나오는 그런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그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어 제가 봤을 땐 절반 정도는 이런 효과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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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아요 어 요거를 했을 때 일단 제가 옷을 하나를 걸어서 한번 뭔가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와 을 하나 이런 했던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셋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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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경험에 따라서 이제 습득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하고 저런 경우도 생각을 하면서 수정을 해나가는 거죠. 일단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린 거고.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일단 그거를 안 하고 하는 걸로. 간단하게. 이게. 사실 뒷판은 그러면 이게 다죠. 뒷판은 뭐 따로 뭐 할 게 없고요. 이게 역사는 이제 앞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좌우를 이제 따로따로 이제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다가 이제 그 주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보기에 사진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름이 들어가. 설명 자체는. 어. 그리고 플레이스 웨이스트에 위치를 하고. 온 프론트 래프트 사이드 올리. 앞판의 왼쪽에만입니다. 그럼 앞판 왼쪽에. 다섯 개의 주름을. 주름을 넣어야 하는데. 깊이는 반인치 짜리를. 팔 분의 오 간격으로. 다섯 개를 넣어라. 허리 위치에. 그러면은. 허리 위치가 여기였단 말이야. 다섯 개니까. 위로 두 개. 아래로 두 개.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간격은. 팔 분의 오. 하나. 팔 분의 오 하나. 팔 분의 오 하나. 밑으로. 팔 분의 오 하나. 이렇게 포지션을 적어놓고요. 이 점에서. 아래 점까지. 블록을 해놓고. 여기에. 도구 들어가면. 주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중 주름. 다중 주름 만들기. 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주름에 대한 메뉴가 나오는데. 주름 수는. 다섯 개가 필요해. 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저희가 지정해 놓은. 점에. 정확하게. 이렇게. 위치가. 잡혀있질 않아요. 그것은. 여기 있는. 첫 번째 포인트 고정과. 마지막 포인트 고정을. 체크를 하면은. 딱. 이게. 저희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끝과 끝에. 딱. 이게. 음. 분포를. 하게 되거든요. 다섯 개가 골고루. 그러니까. 이제. 점에. 정확하게. 다섯 개가. 이제. 위치를 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주름에. 이제. 방향을. 어. 주름. 방향을 갖다가. 만약에. 뭐야. 어. 뭐. 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주고. 만약에. 폈다고. 쳐 보라고. 그럼. 접잖아요. 그러면. 주름. 모양이. 딱. 이렇게 돼요. 어. 그러.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의도한 거랑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얘가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태양. 이렇게. 빛처럼. 이렇게. 되게. 위아래로. 고루고루.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단 말이야. 저희도. 이. 이 모양을. 일단.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 각도를. 따라서 가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서는. 이. 사진이. 사진이. 달아가지고. 음. 일단. 초반에는. 요정도. 어. 그러니까. 이. 어깨를. 안 넘어가는게. 좀. 편약이네요. 어. 그리고. 아래쪽. 쪽도. 그와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어. 같은. 27. 마이너스 27. 27. 이렇게. 하면은. 좀. 퍼져 나가는게. 위아래가 좀. 비슷비슷하지 않나. 보고. 요. 상태에서. 이제. 이게. 만약에. 깊. 피를. 그냥.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버리면은. 이거. 예전에. 카올렉 할 때. 했던거 같은데. 이렇게. 전부 다 벌어지니까. 이게. 아니지. 어. 이걸 원했던게 아니잖아. 요. 이렇게. 가변. 가변을 해서. 첫번째. 우리가 선택한. 이 지점이. 첫번째 지점인거고. 두번째 지점이. 끝나는 지점이. 두번째 지점. 끝나는 지점은. 움직이면 안되고. 첫번째 지점이. 아까. 반인치 뎁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0.5. 이렇게 해서. 이제.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요런 모양이 된단 말이죠. 이거를.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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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으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 얘가. 지금. 주름을. 밑에서. 위로. 접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냐.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제. 주름. 이게. 주름이 하나죠. 이게. 여기로 가서 접혀야 되거든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밑에서 위로 잡는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접게끔. 지금. 지금. 주름이. 방향이 설정이 돼 버린 거죠. 어. 만약에 얘가. 이렇게 접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얼추 맞을 거예요. 지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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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 이렇게 접혀서. 요. 라인을 따라가니까. 거의. 요. 요게. 여기 코데로 붙는다고 생각하면은. 쭉. 떨어지니까. 이게. 반대로 접게 돼 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가봐요. 방금 거에서도. 사실 수정 가능한데. 좀.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똑같이 27하고. 가변하고. 0에. 점. 반시계 방향으로 접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면은. 우리가 원했던. 그. 그게 나와요. 지금. 요 하나를 봤을 때. 요게. 이쪽으로 딱 접혔을 때.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요렇게 이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게 맞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접는. 접히는 부분을. 이렇게 너치로 표시를 해 주고. 이렇게. 너치가 살짝. 요. 요. 방향과 다르게. 요렇게 돼 있죠. 그럼 너치를 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이제. 너치에 대한. 이게. 메뉴가 나와요. 그럼 여기. 조금. 보면. 마우스 선택에 의해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란이 있어요 설정을 한번 눌러보면 이런식으로 이제 내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이 선을 따라가는게 좋으니까 여기에 이 선을 따라서 클릭을 한번 누르면 이게 넛지의 방향이 바뀌는거에요 그럼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더 보기 편하게 한 선을 이렇게 그어준다면 좀 더 봉지하는 입장에서 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접겠다라는 이렇게 간단한 화살표를 하나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접겠다라는 이렇게 간단한 화살표를 하나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접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수를 거의 하지 않을 거라고 보구요 이제 요쪽에 이제 막 찢어 벌리면서 살짝살짝 이제 꺾여 있어요 이렇게 각이 젖 각이 돼 있어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새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선을 이렇게 새로 선을 하나 그은 다음에 이 내부선이 방금 새롭은 내부선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위에 보시면 이제 세그먼트 교체 라고 해 가지고 뭐 요런 요런 모양의 이제 어 이게 툴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선택한 다음에 한번 또 두번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원래 있던 선과 방금 그 내부선이 위치가 바뀌어요 요것도 진행을 하면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옵티를 쓰시는 분들은 배우시는 분들은 아셔야 될 거에요 요거 같은 경우도 방금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세그먼트 교체를 해도 되구요 근데 이제 자기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 필요 없겠다 싶으시면 요것만 그냥 간단하게 지워도 될 거 같기는 해요 필요할 때 쓰고 좀 필요가 없다 싶을 때는 뭐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거 어 그건 이제 본인이 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될 거에요 어 좀 그런 약간 감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음 요렇게 하면 이제 사실 이게 주름 넣는 건 끝난 거거든요 예 원단 방향은 어떤 게 이제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해서 이제 원단 결 방향을 요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위쪽을 맞춘 거죠 뭐 그게 아니면 뭐 아래쪽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위쪽을 맞추는 게 좀 더 나을 거 같아요 어 이게 아래쪽을 맞췄을 때 이제 목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는 형태가 되면은 어 나중에 결과물 자체가 목에서 좀 틀어질 우려가 좀 있을 거 같아서 수정 자체가 좀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그래서 차라리 위쪽을 맞추는 게 좀 앞날을 위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요렇게 해서 이쪽을 기준으로 이제 말을 맞춰주고 근데 이제 하나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사실 여기서는 이제 달리 손을 쓸 순 없지만 원래 기존의 기장보다는 이 주름에 의해서 좀 많이 길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주름을 접고 접고 접다 보면은 사실 이게 어느 정도는 딸려 올라갈 거예요 어 그래서 일단 요렇게는 하되 이거는 길어질 거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어 그래서 나중에 줄이긴 줄일 건데 그게 얼마가 될지는 어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어 이게 혹시 재수 좋게 또 맞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섣불리 또 추리기도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염도는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작업을 담당하는 이런 담당자한테도 미리 좀 언지를 해 두면서 거기에 대한 좀 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럼 여기서 뭐 다른 거는 뭐 없고요 뭐 시접 아유 뭐야 시접 주고 아래쪽에는 음 팔 분의 일 두 줄 4분의 3을 턴백을 한다 4분의 3 시접을 4분의 3폭으로 주고 4분의 3을 턴백하고 8분의 1 커버 스티치를 친다 커버 스티치를 뭐 보통 가일오빠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 4분의 1 폭의 가일오빠를 뭐 밑다에다가 요렇게 어 4-3 간격 되게끔 친다고 어 그리고 목과 암월은 동일하게 바인딩을 클린 피니쉬를 하는 걸로 한다 어 그거는 이제 인사이드 바인딩을 친다 거든요 그래서 4분의 1 시접을 주면 돼요 4분의 1 인사이드 바인딩이면 4분의 1만 주면 되고 만약에 8-3 인바인딩이었으면 8-3 시접을 주면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음 5-3 그래서 요렇게 표시를 해주고 표시를 해주고 음 나는 앞판이다 나는 뒷판이다 음 뭐 요런 식으로 가면 되거든요 네 음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기본 티셔츠를 첫 시간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있었죠 이제 뭐 앰피를 시킨다고 어 요렇게 뭐 요렇게 찢어서 뭐 요렇게 넘기는 것도 있었고 뭐 요거를 올리는 것도 있었고 그래요 어 근데 요런 스타일은 어 그거를 처음에는 안 주고 시작하는 게 좀 낫다고 보거든요 예 이제 주름 주름이 이제 좀 분량이 좀 어느 정도 준 거기 때문에 가슴을 어느 정도 커버를 가능하다고 보고 이 다음에 이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추가로 발생되는 거를 어 그에 맞게 이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 어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거나 뭐 그런 거는 음 음 음 일단 생각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아니면 내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은 뭐 이제 좀 좁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이제 그 본인의 판단 음 그런 거에 좀 좌지우지를 할 것 같네요 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구요 음 음 음 시간이 조금 어 예상대로 좀 빨리 됐네요 어 그냥 시간이 좀 남은 김에 원래 하나로 또 원래 하나로 또 아니다 지금 제가 좀 많이 피곤한 관계로 음 오늘은 심플하게 여기까지만 할까 합니다 음 일단 녹화본이라서 이제 뭐 또 업로드 업로드도 시켜야 돼서 곧 좀 어 좀 잔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구요 음 다음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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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딩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생각을 하는데 음 음 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하거나 네 그레이딩을 하게 된다면 한 두 스타일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하나는 기본 기본적으로 하는 그레이딩을 하나를 해야 하고 하나는 좀 이제 변칙성이 있는 음 그런 스타일을 또 이제 골라서 해야 되는데 아 되게 재미가 아 뭐 재미는 뭐 원래 재미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따분한 게 있어서 음 일단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음 음 그냥 어떤 식으로 한다 뭐 요런 것만 어 거의 포인트를 짚어서 어 어 여건이 되면은 한번 해 볼게요 어 일단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